방송 SPS 인기가요 12월 둘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가 졌다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네 트리플 크라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트로피를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이 인기가요의 2020년 마지막 상방송이잖아요. 올해도 인기가요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네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. 다가오는 2021년에도 인기가요는 계속되니까 꼭 함께 가요.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. 자 그럼 인가 산타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만 물러나 볼까요? 그럴까요 내년에도 일요일에는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 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Baby baby I want summer to love me and summer to hold Maybe maybe She'll be all my hope in a big red fall Santa can you hear me I have been so good this year And all I want is one thing Tell me my true love is 1, 2, 3, 4, 6, 7, 8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6, 17, 17, 18.